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집권 세력을 보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상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진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부끄러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편의 이익이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면 이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상식이고 사실이고 정의고 진실이고 당당한 하나이지 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에는 난감할 때가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앞이 깜깜할 때도 잦습니다. 3월 19일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찾아뵙고 대화를 나눈 만 101세의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중앙일보의 종교전문기자인 백성호 기자가 만나서 나눈 대화가 기사로 잘 정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만 101세가 될 때까지 지적활동을 계속해 가면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철학자 관점에서 사회의 이모즈모를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두루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백성호 기자와 나눈 대화록을 발췌해 가지고 소개드리고 제 자신의 해설을 좀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명예교수는 역사발전 우리사회 진로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권력사회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는 법치사회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모습을 질서사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용어로 표현하면 독재사회로부터 민주사회를 거쳐가지고 상당히 선진화된 사회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된 그런 성숙사회 또 선진화된 사회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3단계 김형석 교수님의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권력사회 법치사회 그리고 질서사회다 이렇게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권력사회는 김형석 교수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권력만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권력사회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권력사회라는 것은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권력사회다. 다시 김형석 교수의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전두환 정부가 끝날 때까지 한국 사회는 권력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사회는 반드시 다른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한참 민주화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권력사회를 뜻하는 것이죠. 김형석 교수는 노태우 정부는 권력사회와 그다음 단계의 법치사회의 과도기 정도로 해석합니다. 자 또 김형석 교수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법치사회라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은 김형삼 정부가 들었으면서 비로소 법치사회가 일렸습니다. 김형삼 정부를 거쳐서 김대중 정부까지 한국 사회는 법치사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다 마찬가지겠죠. 권력이 아니라 법으로 사회를 주관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법치사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의 법치사회와 김형삼과 김대중 정부의 법치사회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김형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법치사회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법치사회 다음에는 질서사회가 옵니다. 최상용어는 선진사회가 옵니다. 질서사회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로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순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문정부 문재인 정부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법치사회를 넘어서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도덕과 윤리익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이행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이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문정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선진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법치사회에서 질서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김형석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치사회에서 다시 권력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과 권력으로 갈 뿐이지 법과 질서로 가지는 못하더군요. 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는 법치사회로부터 질서사회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정부는 질서사회로 가는 대신에 퇴행 뒤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 권력사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법과 질서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권력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용으로 하면 법치 법의 지배가 아니고 입법의 지배 그러니까 만든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옥죄는 그런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의 지배와 입법의 지배를 구분하니까 정상적은 법치사회지만 점점 더 입법의 지배가 성행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김영삼 교수 이야기합니다. 법과 질서를 연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법과 권력을 연결하고 있으니 아주 큰일입니다.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만든 법, 입법과 권력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지배에 용이한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입법의 지배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김영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지금 관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치 사회에서 질서 사회로 올라갈 수도 있고 법치 사회에서 다시 후퇴해 가지고 권력 사회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고 그 답도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시 백승호 종교전문기자가 묻습니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권력 사회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대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질서 사회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 빡 정리하는 거죠.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권력 사회로 가는 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질서 사회로 가는 거다.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 정권이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더 발전된 더 선진화된 민주 사회로 가고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김영삼 교수가 현재 586을 중심으로 한 운동권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운동권 민주주의는 정권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 무엇 때문일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정권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더 사랑하니까 선진 사회나 질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 사회로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권 민주주의는 정권을 위한 민주주의이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1세 만 101세대는 김형석 교수의 그런 해답입니다. 진단입니다. 100세 넘으신 분이 무슨 사회적인 욕심이 있을 일은 만무하죠. 쉽게 세상용으로 표현하면 문재인 정부는 법치국가를 넘어서 제대로 된 법치국가 진실된 법치국가 발전된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질서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문재인 정부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나라가 비민주적 국가 독재국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김형석 교수가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바라보는 진단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할까 권력을 쥐는 것이 좋으니까 권력을 쥐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비슷합니다마는 철학자의 그런 용어를 풀어서 가지고 권력사회 법치사회 질서사회 현재 한국의 모습은 법치사회인데 문정부는 질서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권력사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반민주적 사회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노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들의 의도나 궤핵이 잘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맞아떨어지겠죠. 국민들이 저항하면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역사관을 아주 쉽게 그렇게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